뉴스 보니까 강아지 장례식에도 조의금 5만 원 한다던데 넌 뭐야? 금액이 중요해? 나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5만 원 내지 않았어? 그건 오래 전이잖아. 지금이랑 그때랑 같아? 요새 누가 5만 원을 내? 네가 그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인 줄 몰랐네. 그리고 5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돌려주는 게 정상 아니야? 나는 너가 경조사 보내는 거 전부 참석했어. 그거 전부 합치면 내가 너한테 부조한 게 훨씬 큰데 대체 뭐가 불만이야? 그거 생색내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경태랑 상필이는 다 20만 원 내고 갔어. 걔넨 아직 일 다니잖아. 나는 은퇴도 해서 이제 수입도 없고. 이것도 이해 못해줘. 부조금 적게 하니까 오래 있기라도 하려고. 잠도 못 자가면서 3일 내내 거기 있었던 거 너도 알잖아. 이럴 때라도 어려운 친구 좀 도와줘야지. 내가 평소에 도와달라 그래. 평소에도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데 뭘 더 얼마나 바라는 거야? 퇴직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나 연금으로 받아쓰고 있어서 목돈으로 못 써. 그리고 설령 그 돈이 있더라도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줘야 돼? 경기도 광명에 사는 60대 백남길 씨. 백 씨는 며칠 전 오랜 친구 조영길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해 3일 동안 친구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백 씨는 이때 잠을 잘 자지 못한 피로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백 씨는 1년 전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30년이라고 받은 퇴직금은 그냥 안전하게 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이날도 오전에 몽롱한 상태로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아침 정도는 혼자서 차려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음식 솜씨가 있어? 대신 집안일은 도와주고 있잖아. 아내는 집에만 있는 백 씨가 영 불편했는지 은퇴하고 자꾸 나가라는 신호를 자주 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눈치에 못 이겨 아침을 먹고 백 씨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날이 무더워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백 씨에게 며칠 전 장례식을 치른 영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 씨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백 씨는 음료수는 마저 다 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길이냐? 덕분에 장례는 잘 치렀다. 그래? 고생 많았다. 근데 너 조의금 5만 원 낸 거 맞아? 너랑 동명이인이 있는데 한 명은 10만 원 내고 한 명은 5만 원을 넣었더라고. 그 사람이 10만 원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어. 난 당연히 너가 10만 원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만 원 낸 게 너 맞아? 백 씨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영길에 당황했지만 5만 원 낸 게 잘못은 아니다 싶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 내가 5만 원 냈어. 우리 사이의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 사실에 화가 났는지 영길은 조의금 5만 원이 뭐냐면서 장례식에 3일 동안 있어준 것을 고마워하기는 커녕 되레 백 씨에게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백 씨와 영길은 서로 감정만 상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 씨는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열이 나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벌써 들어와요? 백 씨는 친구와 통화했던 얘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당신이랑 오랜 친구 아니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같이 있어준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5만 원 낸 걸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 오랜 친구만 아니었으면 욕을 한 바가지 해줬을 텐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솔직히 받은 만큼 해줬고 오히려 그 친구 경조사에 낸 게 훨씬 많은데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10만 원은 할 걸 그랬나? 10만 원 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받은 게 있어야 돌려주는 거죠. 아무리 고맙고 가까운 친구라도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덜 돌려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괜히 기분만 찝찝하네. 백 씨의 아내는 백 씨를 위해 시원한 냉커피를 한 잔 타주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례식 간 친구분, 전에 당신 말로는 되게 좋은 친구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간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의 말대로 오늘 백 씨에게 전화 온 연길은 백 씨가 아주 좋아하던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백 씨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백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백 씨는 어린 시절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이었고 백 씨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백 씨가 어릴 때부터 항상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밥을 남기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고 뭐 하나 낭비하는 것을 잘못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었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자식들과 그리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사람들이랑 잘 지내라면서 마음이 중요하니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절약하는 습관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백 씨는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면서 좋은 교우관계를 맺었습니다. 예민하지 않고 살가웠던 백 씨를 학교 친구들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또한 백 씨는 말을 안 해본 친구가 있으면 꼭 말을 걸어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후 백 씨는 성인이 되었고 부모님이 절약하며 모아두었던 돈으로 백 씨를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백 씨는 성인이 되고 공부보다는 인맥을 쌓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대학교에 와보니 이전보다는 훨씬 학생수도 많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백 씨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서도 많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대학 동기들은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예식장 입구의 추기금 접수대가 등장했는데 90년대에는 부조금을 내는 것이 완전히 보편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백 씨는 아는 지인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백 씨는 워낙 꼼꼼했던 성격이었기에 자기가 낸 경조사비를 일일이 다 체크해놓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까지 깊게 사귀는 친구가 없었고 두루두루 잘 지냈는데 깊은 관계에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백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대부분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백 씨는 30대 초반에 일을 다니며 직장에 있는 동갑내기들과 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백 씨는 친구 영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모임은 주로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들 막걸리를 좋아해 백 씨의 집과도 가까운 회사 근처에 파전집을 자주 갔습니다. 서로 직장 상사 욕도 하고 연애에 대한 고민도 하고 힘든 점을 많이 털어놓으며 그렇게 백 씨와 영길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 경태와 상필이까지 총 4명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백 씨는 이 친구들과는 정말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 친구 영길은 백 씨보다도 더 인맥이 넓고 인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집이 잘 사는지 항상 그 당시 유행하는 옷들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 가방 어떻게 구했어? 해외 가서 하나 사왔지. 그 당시 흔하지 않았던 해외여행을 자주 갈 정도로 영길의 집은 잘 사는 듯 짚었습니다. 영길의 월급이라고 해봐야 백 씨와 별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길은 이 당시 항상 받은 게 있으면 배로 돌려주는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영길의 생일에 백 씨가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고 맛있는 떡을 챙겨줬습니다. 그 다음 백 씨의 생일에 영길은 백 씨의 부모님이 입을 비싼 옷들을 사다 줬고 거기다 고급 떡까지 같이 챙겨줬습니다. 이후 백 씨는 30대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길과 다른 두 친구들도 찾아와서 축하해줬고 백 씨와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들부터 인맥이 넓었던 백 씨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백 씨의 결혼식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축의금을 적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백 씨는 그저 자신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아내와 일남일녀의 자식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기 위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으면 항상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백 씨는 이때까지도 인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백 씨와 달리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는 만큼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만 주고 굳이 사람이랑 어울리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 둘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주말에 한 번씩 그렇게 나가요?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주말엔 집에서 시간 보내던지 가족끼리 시간 보내던지 해야지. 이번에 지인이 가게를 새로 차려서 그래도 축하해주러 가봐야지. 우리 결혼식 때 와서 축하해준 사람이야. 결혼식에 와줬으면 결혼식에만 가면 되죠. 그리고 부조금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게끔 해요. 백 씨는 아내의 잔소리에 알았다고 말만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백 씨가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백 씨는 집에 있을 때만큼은 혼자서 쉬는 법 없이 집안일을 돕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기에 아내도 조금은 남편이 외출하는 것을 이해해줬습니다. 백 씨는 토요일 저녁 간만에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영길은 요새 바쁜듯 짚었습니다. 이맘쯤 백 씨와 두 친구는 영길을 빼고 자주 만났지만 이날은 간만에 영길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백 씨는 간만에 영길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백 씨와 다른 친구 두 명이 먼저 자주 가던 파전집에 도착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영길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영길은 수염도 밀지 않은 채 좋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영길아 넌 무슨 일 있어? 백 씨는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우리 집 쫄딱 망했다. 사실 이때는 IMF가 터져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내신 백 씨와 친구들은 영길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영길의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길은 그간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길의 집은 처음부터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길의 아버지는 운이 좋게 사업 하나가 크게 대박이 났고 욕심을 부려 빚을 많이 내고 사업을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영길이 한창 좋은 옷도 많이 입고 지출도 많이 할 때였습니다. 영길의 가족들은 수입이 크게 늘어 생활도 호화스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좋은 것만 먹고 옷도 좋은 것만 입고 집안의 가전들도 가장 좋은 것들로 바꿨고 월에 나가는 고정비를 많이 늘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MF로 영길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집안에 온갖 가전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영길의 가족은 작은 단칸방의 식구 3명이 좁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길의 다른 형제들은 결혼해서 출가했고 결혼을 안 한 영길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길의 아버지는 도망을 갔고 빚쟁이들은 영길의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길의 형제들과 어머니는 한동안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백 씨는 그런 영길의 사연을 듣자니 참으로 딱했습니다. 그때 백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술잔에 잔을 채워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계속 모임을 가지며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제껏 항상 영길이 술값이나 밥값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는 백 씨와 다른 두 친구가 같이 밥값과 술값을 계산하고 영길은 아무것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어찌어찌 영길의 아버지가 손을 썼는지 가족들이 그 빚을 떠안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런 백 씨의 긍정적인 말에도 영길은 시시콜콜한 소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때부터 친구 영길의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길은 그냥 농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뭐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백 씨와 친구들 모두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맘쯤 백 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는 가부장적이었지만 갈수록 온화해졌던 아버지가 백 씨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일하랴 가정 챙기랴 지인들 챙기랴 정작 백 씨는 자신의 부모님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릴 걸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걸 하는 후회 속에 백 씨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씨는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렀고 부조금을 받아달라고 친구 두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원래 친인척 중 젊은 남자가 부조금을 받았어야 했으나 마땅히 부탁할 사람을 찾지 못해 백 씨는 영길과 다른 친구 한 명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백 씨는 친인척보다 친구를 더 믿었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백 씨가 부조금을 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은 백 씨의 어머니가 부담했는데 장례식에 인맥이 넓었던 백 씨의 지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백 씨의 형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부조금을 그냥 n분의 1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에 백 씨의 지인이 절반이 넘었기에 백 씨는 고민했습니다. 백 씨의 형은 인맥이 거의 없어 부조금을 얼마 받지도 못했습니다. 백 씨는 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후 아내가 말도 안 된다고 따지면서 각자의 지인에게 받은 것은 각자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부조금, 우리가 이제껏 낸 거 돌려받는 거거나 앞으로 갚아야 할 건데 그걸 왜 똑같이 나눠요? 이런 아내의 말에 백 씨는 다시 형을 찾아가 말했지만 백 씨의 형은 그냥 똑같이 나누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부조금으로 장사하려고 하세요? 저희가 받은 건 저희가 가져가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백 씨의 아내가 강하게 나가자 그제서야 백 씨의 형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며칠 뒤 부조금을 기록하려고 부조금 봉투를 꺼내놨습니다. 한 명 한 명 기록하는데 그 봉투 중에는 빈 봉투들이 몇 개 있어 백 씨는 의아했습니다. 빈 봉투가 하나면 누군가 실수로 돈 넣는 것을 깜빡했구나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여러 개면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 백 씨가 부조금으로 10만 원을 했었던 지인들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는 5만 원만 들어 있었고 20만 원을 했던 지인 이름이 적힌 봉투에는 15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5만 원 정도씩만 희한하게 빠져있자 백 씨는 뭔가 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 씨는 혹시 몰라 지인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백 씨는 지인에게 안부를 묻다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기는 실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백 씨는 이런 질문을 이해해줄 지인들에게만 전화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10만 원 넣었지. 너 저번에 10만 원 넣어줘서 똑같은 금액으로 했어. 하지만 그 지인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는 5만 원만 담겨 있었습니다. 백 씨는 다른 지인 두 명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마찬가지로 신뢰를 무릅쓰고 물었습니다. 그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부조했다는 금액보다 5만 원이 덜 담겨 있었습니다. 백 씨는 분명 누군가 돈을 가로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 씨는 처음에는 형을 의심했습니다. 백 씨의 형은 어릴 때 도벽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린 시절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와 백 씨의 부모님이 어디서 낳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백 씨는 제일 먼저 그런 형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 씨는 일단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어 CCTV를 확인하려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백 씨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백 씨가 CCTV에서 확인한 범인은 바로 영길이었습니다. 영길은 부의암에 부의금을 넣으려는 사람들 대신에 먼저 손으로 봉투를 받고 부의암에 넣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부의금 봉투를 부의암에 넣는 척하면서 눈치를 살피다 다시 봉투를 꺼내 돈을 슬쩍했습니다. CCTV를 의식하면서도 친구 영길은 그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경태에게도 부조금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경태는 자리를 그대로 지키지 않고 백 씨를 챙겨주거나 다른 지인들을 챙기기 바빠서 사실상 영길이 혼자서 부의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걸려도 백 씨가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그렇게 몰래 돈을 빼돌렸습니다. 백 씨는 그런 영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끝내 이 사실을 영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그냥 어려운 영길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백 씨는 아직 영길과의 관계를 끊기에는 예전의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영길이 오죽 돈이 필요하면 저렇게까지 할까도 싶었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이날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후 친구 영길은 점점 더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시기 질투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갈수록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모임에 친구 경태는 이맘쯤 사업으로 나름 괜찮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성공한 경태가 백 씨는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영길은 경태에게 열등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하는 사업은 대체 무슨 사업이야?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경태는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경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길의 말을 그냥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길은 경태에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넌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라는 등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등 부정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경태는 그저 영길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길은 모임에 참석하고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늘은 양꼬치 먹는 거 어때? 양꼬치는 비린내 나서 별로야. 무리 중 한 명이 싫어하면 고집을 꺾을 법도 했지만 영길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백신은 어느덧 은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은퇴 시기가 빨랐던 백신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다시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퇴직금은 irp 통장에 넣어놓았고 절대 퇴직금으로 창업을 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백 씨가 은퇴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영길에게서 부고장이 왔습니다. 영길의 아버지의 장례식 부고장이었습니다. 영길의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후 도망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그래도 어느 한 시골에서 주변 사람들 땅에 농사를 지으며 잘 살다가 결국 자식들을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이웃이 영길의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아들이었던 영길에게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영길의 표정은 그리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백 씨가 보기에는 영길이 조이금 봉투에만 온신경이 팔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는 영길의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 씨가 물어보니 영길은 뭐 좋은 일인가 싶어 굳이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지키던 백 씨는 잠깐 흡연을 하러 나갔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영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백 씨는 통화가 끝나면 영길과 대화하려고 뒤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소음이 없었기에 영길의 통화 내용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절대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마요. 장례식 치르고 있다니까요. 어머니도 그냥 오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장례 잘 치를게요. 장례 비용만 좀 보내주세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동생들한테 말해요. 잘 살고 있는 애들 괜히 흔들지 마시고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장례 비용을 어머니에게 요청하는 듯 보였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자기 생각대로 됐는지 영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생들을 왜 불러 부조금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영길은 동생들과 부조금을 나누기 싫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영길은 지인들과 친척들 그리고 엄마의 지인들과 예전 아버지의 지인들까지 전부 연락해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은 아버지의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려서 오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지인들은 엄마 어디 가셨냐고 물었지만 영길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못 오셨다고 둘러댔습니다. 백 씨는 그런 영길의 모습을 보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말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 씨는 이 날을 계기로 영길과의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 씨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의리로 영길 곁을 지켜줬습니다. 백 씨는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하고 3일 내내 영길의 곁에 함께 있어졌습니다. 백 씨는 부조금을 5만원만 했습니다. 이제껏 영길에게 사준 밥값만 상당했고 이달에 유난히 경조사가 많았습니다. 이번 달만 거의 경조사비로 50만원 가까이 지출을 했기에 아내도 그냥 5만원만 하라고 하도 잔소리한 탓도 있었습니다. 백 씨는 영길이 양심이 있으면 5만원만 했다고 몰아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영길은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있다가 백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백 씨는 영길이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조의금 5만원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뉴스 보니까 강아지 장례식에도 조의금 5만원 한다던데 넌 뭐야? 금액이 중요해? 나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5만원 내지 않았어? 백 씨는 유치하게 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박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오래 전이잖아. 지금이랑 그때랑 같아? 요새 누가 5만원을 내? 네가 그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인 줄 몰랐네. 그리고 5만원 받았으면 5만원 돌려주는 게 정상 아니야? 내가 너 밥 사준 것만 몇백은 좋게 될 거다. 그거 생색내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경태랑 상필이는 다 20만원씩 내고 갔어. 걔넨 아직 일단이잖아. 나는 은퇴도 해서 이제 수입도 없고 이것도 이해 못해줘. 부조금 적게 하니까 오래 있기라도 하려고 잠도 못 자가면서 3일 내내 거기 있었던 거 너도 알잖아. 이럴 때라도 어려운 친구 좀 도와줘야지. 내가 평소에 도와달라 그래. 평소에도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데 뭘 더 얼마나 바라는 거야? 퇴직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나 연금으로 받아쓰고 있어서 목돈으로 못 써. 그리고 설령 그 돈이 있더라도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줘야 돼?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의 요구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백 씨의 퇴직금으로 자기 좀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니 백 씨는 영길에게 오만정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길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용역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은 유흥 주점에 돈을 전부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영길은 나머지 두 친구에게 자기는 더 이상 4명이서 만나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두 친구도 백 씨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영길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도 마지막으로 영길이에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장례식장에 3일 동안 있어주고 부조금도 20만 원이나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 씨는 모임을 거의 가지지 않았고 만나더라도 영길을 제외한 셋이서만 만났습니다. 영길은 자꾸 자기의 연락을 피하는 백 씨와 다른 두 친구들에게 서운했는지 또 만만한 경태에게 전화에 막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그날 바로 영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고 백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길은 그렇게 차단을 당하고도 백 씨와 상필에게 경태가 삐진 것 같다며 말 좀 잘해달라고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백 씨는 영길의 연락처까지 차단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꾸 귀찮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영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백 씨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영길은 다른 번호로 백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 같다며 그간의 행동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백 씨와 마찬가지로 다른 번호로 영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백 씨와 친구들은 그런 영길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후 다시 네 명은 간만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길은 자기가 밥을 사겠다며 근사한 식당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영길이 너 돈 벌고 있어? 다 돈 버는 방법이 있지. 친구들은 싼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길은 식사 자리에서 여자 얘기, 도박 얘기만 주구장창 해댔습니다. 백 씨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영길의 대화 주제가 별로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영길은 어린 여자를 만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다들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 영길은 잠깐 전화를 받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 씨는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영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길은 백 씨에게 일이 생겼다며 먼저 가보겠다는 문자를 하나 보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백 씨와 두 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 씨와 두 친구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백 씨는 다시 한 번 영길의 번호를 차단했고 이후에 어떤 번호로 연락이 오든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가 백 씨 아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백 씨는 이 좋은 날 하객들을 기분 좋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태와 상필이도 일찍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영길이었습니다. 영길은 경태에게 집요하게 연락해서 경태와만 간혹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태는 관계를 한 번에 끊지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백 씨는 괜히 아들 결혼식에 영길이 행패부리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백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힐 수는 없었기에 웃으면서 영길을 대했습니다. 영길은 그런 백 씨를 약올리듯 한마디 했습니다. 난 사실 밥 먹으러 왔어. 부조는 따로 안 해도 되지. 웬만하면 더 큰 호텔에서 하지 그랬어. 그래야 음식도 맛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백 씨는 당장 영길을 내쫓고 싶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경태는 백 씨만큼 영길에게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백 씨는 이날 이후로 그냥 이 모임에서 혼자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백 씨는 다른 두 친구들도 언젠가 영길을 손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니 백 씨가 영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면 모임에서 빠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오랜 인연들을 정리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런 백 씨를 위로해 줬습니다. 백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혹시나 영길을 만날까 봐 좋아하던 단골 파전집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영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밥값과 술값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가난해져버린 친구와는 더는 인연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영길이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길은 경태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착하던 경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영길을 더는 친구로 둘 수 없었습니다. 영길은 그 와중에 자기 면회에 맛있는 거 사들고 오라고 부탁했는데 당연히 경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간만에 두 친구와 단골 파전집에서 만나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두 친구는 백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들이 일찍이 영길을 끊어냈다면 셋이서는 자주 만났을 거라면서 말이죠. 누군가는 그런 친구를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하냐며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 지내온 전과 고마운 기억이 있다면 친구를 한 번에 끊어내기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 씨는 그런 두 친구를 이해했습니다. 백 씨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가끔만 봤습니다. 친구는 가끔만 봐야 재밌고 너무 자주 보면 오히려 별로였습니다. 예전에 백 씨의 아내는 백 씨가 밖을 너무 나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밖을 잘 안 나가자 또 그거대로 마음에 안 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나이 들수록 배우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더욱 아내에게 잘해졌고 아내도 그런 백 씨의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아내와 함께 남은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백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백 씨와 두 친구가 그간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연기를 보며 사람은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는 어떤가요? 아마 연길과 같은 친구는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 주위의 여러분을 식이 질투하거나 만났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관계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덜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귀해집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허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들으시며 여러분 주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하고 벌이가 없을 때 조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